책상인 책상인 면설이 신기하다 물을 좀 끓어야겠죠? 참깨와 김고명 이건 다 끓는 다음에 뿌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 이따가 얼음 좀 흘러 식 끓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생명이라고 들었는데? 시간이 생명이라고 이거 해보겠습니다 되는대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걸 하고 자, 동안 여기다가 물을 잘라놓겠습니다 또는 잘 안되면 다 맛있게 만들어볼거에요 다진마늘 다진마늘 보니깐 다진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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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마늘 매콤한 마늘 양념 마늘 마늘 구강 마늘 고춧가루 전문도 양념 육수 넣을꺼야? 네 넣을꺼야 아니면 눈질도 넣을꺼야? 응 오 살얼음이 살짝 있네 먹겠습니다 여름 특집 2탄 초계국수의 겨 초계국수의 겨울 벌레가 너무 많지? 벌레 특집 아니야? 맛있었다 맛있어 왜 맛있지? 초계국수의 겨울 약간 비빔면일줄 알았는데 그냥 냉면 원래 비빔면이라 내가 육수를 넣은거야 아니 팔도 비빔면 시중에 파는 시중에 파는 짠또님 그냥 잠시만 굿 굿 굿 굿 굿 CB 캠핑장이 자연과 가까이 있는 벌레oked 벌렘 있는 것만 빼면은 괜찮아요. 근데 내가 최악을 가봤잖아. 응. 계속 괜찮아. 응. 거기에 비하면 그냥. 응. 국물은 어떻습니까? 한참. 한참? 네. 안녕. 안녕.